아시아 태평양 문화예술연맥 아시아 태평양에 걸친 각 국가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합니다 녹색 문화예술 세계연맥에서 시작된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연환경보호와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도모했던 모습 그대로 세계에 첫 걸음을 내딛은 기념비적인 연맥 APC 문화예술의 바탕인 미의 추구가 실현되는 아프카 아프카가 10여 년에 걸쳐 진행했던 아시아 태평양연합의 세계 미용대회가 2010년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문화예술 성장을 이끌어가며 국제적 행사에 국내 개최라는 쾌거는 한국의 미용과 문화예술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강흥수 회장을 필두로 한 아프카 코리아의 저력입니다 제14회 아시아 태평양 세계 미용대회는 APCA의 열정을 대변할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다함께라는 모토를 가진 APCA가 주도할 사회적 공익행사의 활성화 문화예술을 선두하는 APCA의 아름다운 정신에 바탕을 둔 사회 봉사활동 세계적인 육종학자 박교수 박사의 유토피아 나무 속에서 문화예술의 산실이 될 파랑도 세계의 원동력인 젊은 열정들의 지 덕체가 모이는 곳 WM요 문화예술이 있는 곳에 APCA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 걸친 국가 간 우호관계 유지로 범세계적인 평화지향을 향해 나아가는 APCA 평화와 미의의 필연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APCA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주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영랭 APCA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